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리나라 지하철은 정말 깨끗한 것 같아요. 지하철을 타면 좋은 게 운전을 안 하잖아요. 그러면 대본을 볼 수도 있고 음악을 들으면서 졸을 수도 있고. 제가 좋아하는 체스게임. 평화역에 도착을 했습니다. 나갔습니다. 추억의 1번 출구. 여기 진짜 혜화역이 근 10년간 엄청 많이 변했어요. 복숭아 2관. 2층. 우리의 It's not white. 아트 포스터입니다. 여기가 공연장. 저희 무대. 여기가 저희 아트 무대이고요. 굉장히 굉장히 하얗습니다. 야 너 왜 이렇게 일찍 왔어? 이게 무대에서 바라보는 객석이랑 객석에서 바라보는 무대랑 확실히 둘 다 매력이 너무 있어. 우리 그 2반 역할. 너 왜 키가. 키가 점점 크고 있는. 너 왜 키가 몇이야? 정확히는 187입니다. 오마이갓 거의 190이네. 190이면 안 되는 거예요. 2반 역할의 이경욱 배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경욱입니다. 아트 오늘 또 우리 은석이 형이랑 같이 첫 공을. 영광스럽게 첫 공을 또 이렇게 올리는데 맞아요. 너무 설레고 너무 기대되고 우리가 연습해온 만큼 좋은. 연습 많이 안 했잖아. 본인 얘기에요? 저는 많이 했어요. 아 그럴수록 더 어떤 방심하면 안 돼요. 혼자 많이 했어요. 아 저는 첫 공이니까. 저는 절대 태어나서 방심을 해 본 적이 없어요. 약간 방심했는데. 아니죠. 저 이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. 아 역시. 방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이 작품을 꼭 보셔야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무대가 흰색인 이유가 있어요. 상당히 모던한 작품이 있고요. 표현적인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상당히 여백의 미가 없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. 졸작 같은 그런 그죠? 졸작 맞아요? 말을 아껴겠습니다. 자 이제 백스테이지로 가보면 백스테이지 컴온! 자 이제 우리 소품들이 이렇게 있죠. 입안이 가지고 나오는 베리에 물컵 저희가 소품이 그렇게 다채롭진 않은데 굉장히 좀 유용한 소품들이 많고 이거 이제 찜질, 얼음찜질, 위스키, 쿠키 쿠키는 뭐야? 이 쿠키는 우리 소품 아닌데? 식충이 아 식충이 때 먹는 거야? 호산이 형 스페셜 아 호산이 형이 좀 만들어 놓은 쿠키 나도 저희 무대 감독님도 계시고 저희가 이제 앙트로아 작품 찐 작품이 있고 저희가 무대에서 사용하는 작품이 있습니다. 실제로 앙트로아를 두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거 직접 칠하시는 거예요? 무대 감독님? 네 아 진짜? 매일매일 칠하시는 거예요? 많이 파리지면 하고 있습니다. 저희 무대 감독님 이렇게 고생이 항상 많으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시계라든지 소품들 제형이 형, 기준이 형, 성운이 형 장갑 책, 세네카, 마그네슘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무전기로 네 이제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객석을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경객석에서 누군가가 좀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감시도 하고 우리 배우들 사고 없게 이렇게 잘 진행할 수 있고 실제로 다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. 우선 배경 전체가 흰색이고 자세히 보면 거기 하얀색 가느다란 대각선이 몇 개 지나가 그리고 더 자세히 들어가잖아 그럼 아래쪽에 저기 저기 대각선 잠깐만 이게 보여? 뭐가? 이거 흰색 선? 배경이 흰색이라며 흰색 선이 보이냐 그러니까 보여 그러니까 네가 그거 물어볼 줄 알았어 당연하지 않나? 그게 당연한 게 아니야 아니 화가가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잖아 가격을 물어봤는데 아니 너 지금 무슨 미술평론가야? 아니 나는 미술 전문가가 되셨어 갑자기? 박사야 네가? 난 볼펜 팔아야 돼 너라면 그 하얀색 그림에 흰색 줄이 몇 개 그어져 있는 그 흰 그림을 얼마에 주고 사겠냐 이거야 나 한 푼도 못 내지 그래 바로 그거야 그거야 그래 그런 거지 그거야 그럼 그거지 야 근데 여기 오잖아 그럼 내가 이러고 있어 그럼 이제 네가 돌아보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됐어 약간 이런 표정으로 그냥 그럼 네가 이제 와 너무 길지 않았대 너무 길지 않았대 잘 들어 너네 둘은 같은 의도로 웃은 게 아니야 너는 그 그림에 어처구니 없어서 웃은 거잖아 근데 걔는 그냥 네 비위나 맞춰주려고 웃은 거야 아예 주파수 자체를 네 수준으로 낮춘 거라고 아니 맞춘 거라고 낮춘 게 아니야 맞춘 거라고 실수한 거야 말실수 기본적인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입안이랑 너무 사실 잘 어울려가지고 사실 진짜 맞는 성격이지 너의 리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입안스러울 때가 되게 많아 맞아 맞아 자동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줄 데가 없진 않아요 그렇지 그렇게 별 볼일 없는 인간은 아니야 아이 별 볼일 많지 볼일 봐야지 어 왔어? 어 왔어? 왔어 웬일이야 잠깐 빌린 거야 아 진짜? 인사해 우리 입안 역할에 아 진짜 지철 배웅입니다 응원 왔어요 같은 역할에 굉장히 잘 꽂히는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형보다 좀 꽂힐 수는 없는데 아니야 뭐 먹어? 뭐 먹어? 샐러드 없이 시켜 놓으려고 형 여기 샐러드 괜찮아 토마토랑 야채랑 채소랑 닭고기 아 오케이 오케이 난 고기가 안 들어가서 살짝 서운해 이름이 뭐라? 아 화봐 아 화봐 앙 뜨러와 뭘 뜨러와? 앙 뜨러와 앙 뜨러와 앙 뜨러와 앙 뜨러와 그 유명한 사람이야? 아휴 대단해 아주 대단해 셀리준다 이거 억지구 사온거 아니지? 지금 번호는 있는 번호인데 상대방이 안 받으려고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저 마크인데요 응 그래 마크 우리 마크 네 현대미술을 잘 모르잖아 제가요 애초에 네가 모르는 분야라고 근데 그런 대상을 화법도 이해를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반전지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야 판떼기라고 야 이건 판떼기잖아 아 미안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분장실에서 대사를 맞춰보고 이렇게 입으로 런을 한번 돌고 있습니다 웃기지? 웃기다 응 그래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이 조금 짧았다고 볼 수가 있어 세네카를 읽어 앙 알았어 말하다 보니까 네가 생각이 짧은 거 맞아 어? 나는 세네카를 읽어라고 하지 않았어 세네카를 읽어 앙 라고 했지 아 뭐야 이거야 이런 거야 내가 지금 너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있는데 너는 걷다대고 세네카를 읽어 내가 이러니까 나는 솔직히 아 그 순간 난 살짝 짜증이 날 뻔했다 짜증이 날 뻔 아니야 난 안 났어 짜증이 났으니까 날 뻔했다고 뻔 이해할게 뻔하고 뻔하고 뻔 날 뻔 알어 그런 의미에서 내가 빨리 이거 안 해봐도 받아 받아 아냐 이반은 늘 별났어요 오죽감소한테 정서적으로 불안정했지만 그런 독특함이 이상하게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는 이상한 매력이 있다니까 전 내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너희들 얘기를 했었다 어? 어? 야 잠깐만 네 정신과 의사한테 우리 얘기를 했다고? 나 그 선생님한테 다 얘기하거든 네 정신과 의사한테 우리 얘기를 왜 하는 거야? 야 그 사람한테 우리 얘기 절대 하지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적의 거 없어 내가 안 좋아하는 저 그림 왜 잡히냐고 그게 바로 핵심이다 우리 연극 아트의 연출님 형종환 연출님입니다 이거 뭐야? 제 유튜브 채널입니다 아 너 유튜브 해? 가끔 시작을 했어? 아니면 아 진짜?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은석 배우님의 아트척공 장인이죠 장인 아트의 장인어른 아 어떡해 오늘 표현 못고 계시는 분들 많을텐데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손유동이라고 합니다 너 척공 다 했어? 그냥 무사히 무사히? 형 덕분에 내 덕분에? 해줄게 없는데 카메라 앞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편집해야겠다 편집해야겠다 나로 해나서 얼굴을 이렇게 두 번 딱딱하면 앞면을 인식하고 있는 거야? 예 이제 유튜브에 따라서 이야 너무 놀랍다 와 파이팅콜을 한번 하러 가보실까요? 띠리 띠리 띠이 띠리 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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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너무 연습 때 잘 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재밌게 하시면 되고 서로서로 믿으면서 어 서로 많이 믿어야겠다 대본이 좋다 대본이 좋지 A, R, T, ART 화이팅 오케이 A, R, T, ART 화이팅 미안 나 아트야 ART, ART, ART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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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찍어드리려고 아 우리 마이크 테스트 해나요?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정말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세리주는 대체 왜 저 그림을 산 걸까요? 아 그러네 화이팅, 철궁 화이팅 어 좀 이따 보자, 땡큐 마크 잘 지냈는데? 아 내가 살짝 너가 될까? 내가 마크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게 아니니까 내가 마크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으니까 I'm ready Let's go 야 야 그렇게 좋아? 하하하 나도 하고 좋아 잘 지냈어 이야 베리 굿 형이 첫 공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유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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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황님 공연이 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아 오늘 공연이 재밌었어요 첫 공인데도 반응이 너무 좋았고 성훈이 형도 너무 잘했고 경욱이도 너무 잘했고 다들 첫 공 아닌 것처럼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반응도 너무 좋았고 재밌었어요 저희 공연 너무 웃기고 유쾌하니까 나중에 시간되시면 꼭 놀러오세요 바이